가죠 조조 일곱 명 째 스탠드사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 뭔가 되게 오랜만에 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랜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 이제 아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겠구나 처음 여기서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영상이 되게 길게 길게 잘려있기 때문에 아무 여기서부터라도 보시는 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조 3부의 스토리고요 조조 3부의 스토리인데 예를 들면 만화책 1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플레이어 캐릭터가 따로 만들어져서요 조조 파티에 모험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압둘 대신 얘가 총알을 맞고 압둘이 할 일을 했어요 잠수함을 구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집트 애들이 나온 애들에서부터 진행이 됩니다 설명을 너무 개떡같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솔직히 그런 말 하기에는 너무 영상을 길게 잘라서 보기 힘들 겁니다 내가 자르고도 솔직히 이거는 그냥 뭐 흥미 있으신 분들은 보겠지만 조회수를 뽑기에는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화수가 길기 때문에 20분씩 자른 게 아니라 길게 잘랐거든요 누비아 지방이라 부른다 과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땅의 화강암 석재로부터 수많은 신체로 조각상이나 기념비 등을 만들었다 저 이거 기억납니다 저 적들 중에서 그 형제였나 남매였나 만화책 같은 걸로 이제 뭐 한 명은 변신하고 그래서 이제 좋다로 행세를 하면서 함정에 빠트리려다가 당했던 그런 녀석들이 있던 걸로 알아요 벌써 그런 애들 나오는구나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아홉 명을 쓰러뜨리고 그 디오가 있는 성에 가서 이제 싸우고 이제 진행된 걸 알거든요 형제예요 개랑 한번 가볼까 이름이 너는 커피껌 하나를 소비한다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놈이냐? 그래 너는 뭐야 카큐인? 그런데 너무 쓸모가 없어 제가 이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가 따로 있는 스탠드사인데 저에 대한 성격 테스트라던가 여러 테스트를 걸쳐서 완성이 된 스탠드이기 때문에 내가 고른 게 아니라 여기서 골라 주더라고요 킬러입니다 포지션이 드디어 쓸만한 일 하나하네 상태 이상도 잘 못 풀고 앞돌을 이제 회복해서 데리고 다닐 수가 있구나 앞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강의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가 지킬 수 있다고? 앞돌이 지키겠지 뭐 갑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 댕댕이 어? 20밖에 안 돼? 똥개야 능력이 돼지 공기 강해진다 어휴 힐드 버프가 있네요 별로 안 쎄 보이는데? 강력한 데미지 근데 이게 최대 데미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강하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해요 방어무시가 있네 일단 가서 해보죠 약간 이제 소리가 좀 크지 않나요? 어느 순간부터 좀 커진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매번 스토리 진행할 때도 같이 나오고 그 전에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져보면 스토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레벨링도 많이 해둬야지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힐러 계열이기 때문에 너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게 스토리에 맞춰서 나랑 동료랑 해서 2대1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너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딜러가 짱이더라고요 여성 시생인 아휴 진짜 때리는 게 이제 투척검이랑 전기축일기 제일 쎈데 투척검이 디디서 쓸 겁니다 이거를 한번 때리죠 M자가 나오면 중거리에 있다는 거고 35에 데미지가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알았는데 댕댕이가 내가 컨트롤 하는 게 아니네요 크 뭐야 투척검 저 되는 줄 알았어요 얘는 너무 쓸모가 없는데 그러면 와 전원 완전 치료? 전원 그냥 치료만 해도 되겠지 커피껀 먹여가지고 어떻게 못 싸우게 하나? 감전 전원 근접해 있는 걸 안 때리고 전원 완전 치료 풀피보다 많이 차 아 너무 이거지 과하지 않습니까? 체얼 한번 때리죠 혀가 너무 꼬인다 푸짐하게 먹었거든요 아까 아 배가 부르니까 말이 안 나오나 음 음 음 인식 안되게 하는 기술이 있네 사실 킬터는 한번씩 만져봤는데 잡몹 잡을 때는 그냥 광역기를 써서 잡는 게 훨씬 빨랐기 때문에 딱히 스킬을 활용해 보지 않았어요 보스전 때는 다른 스킬을 확인해 보기에는 여유가 없어서 이 게임이 한번 지면은 스토리를 처음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센 기술 써서 잡았거든요 그래도 무난하더라구요 저런 식으로 보여주네 근데 일단 이기 데려가는 건 좀 오바다 아이템은 없고 일단 가서 압돌을 데려오는 건 좀 그렇고 폴라레포라도 데려올까? 폴라레포도 꽤 높은 편이라서 폴라레포도 꽤 높은 편이라서 조터로 데려와야 될 건 여기가 주인공인데 지금 밥값을 못해요 어 이기는 됐어 이기는 이제 이기는 이제 아이고 어디야? 얘네 어디 있었어? 아 얘네 어디 있었지? 잠깐만 어디 있었지? 여기냐? 아닌데? 어딨었지 얘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앞돌이는 우측 윗급 병원 나 좌측이요? 아 헷갈려 어우 이게 헷갈리는데 길이 색채가 비슷한데 하도 많으니까 싸우고 싶지 않아 앞돌이는 병원이 앞돌이는 병원이 여기였고 나와서 여기였나? 분명히 사람 사는 동네였어요 밥집 있고 건물을 내가 내려왔을텐데 건물 같은데 아니었나? 여기였나? 무게 넓어 여기는 아 거기잖아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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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조타로 어딨어요? 아 조타로 어딨어? 아 여기서 볼까? 자 저쪽 볼까? 다시 끝으로 갑니다 어디 끝이었지 여기였나? 아래쪽에 길이 하나 있네 마지막에 확인해 볼게요 그거는 아 싸움 10년 아 이거 데미지가 별롤 것 같은데 중거리 파봉글을 매긴나 자 근데 만화 소비량이 굉장히 커요 세지 않을까? 분명 알겠지만 어어 센데 근데 그렇게 딱히 센 것 같지도 않고 자 파본이라서 약간 이게 카운터인가? 자 봐봐요 더 센 게 없어? 아니 왜 아니 말이야 너무 약간 보조개통인데? 열루네 아 전작 주인공 너무하잖아 아 저기 못 가는구나 좋아요 유적지 출입금지 뺏는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좋아 내꺼야 아 그치? 아 유적에 뭐가 있다고? 아 그럼 유적을 나중에 가야지 유적은 나중에 가는 걸로 하고요 커피금 하나 소모했는데 이게 또 내려오려면 또 소모해야 되잖아 약간 혐의인걸 거래요 아래 건물은 안 들어가지겠 이제 에디면 원거리인데 여기 원거리 기술 가진 이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저도 없고 우리 주목대장도 없기 때문에 아 이거라도 때려봐 거리가 멀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중거리 기술이 착지가 있거든요 이거라고 때리죠 아 너무한거 아니냐? 아니 다 맞.. 다쳐먹고 도망가는게 어딨어 멀리서 그냥 쏘고 멀리서 그냥 쏘고 쏘고 도망가는 것 봐 빨리 도망가 왜 안 도망가 아이씨 스피 주사 아냐 전기충격 금거리 투척검 척지 아 원거리 기술이 없으니까 데미지가 안 들어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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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게임이 귀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 압둘이랑 카쿠웬이 좋은거 같은데 카쿠웬이 이제 리타이어가 됐죠 압둘이 잘 난거 같지만 걔가 레벨이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밥이나 먹고 갈까? 마으시하맘 아 공격적이야 아주 끔찍 파문이 공격이면은 파문도 근거리 아닙니까? 사실상 원거리 넓만한 녀석이 거의 없네요 와 왜이렇게 넓어? 몰아난데 레벨링도 해야되기 때문에 싸우긴 할건데 뭐야 넌 어 뭐야 끝에서부터 돌아보자 너 뭐야 서쪽이정의 시체들이 돌아다닌다 그리고 우리 조타로가 유저히 가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면 뭔가 허위 되겠죠 뭐야 쟤랑 숨을 벽이 없어? 셀러리맨? 쟤랑 뭐 허환되는 게 있는 거야? 이거 너무 메포기가 귀찮은데? 안 먹어 아... 아... 후식으로 그녀의 아들 이름인 알리를 따서 야 이거... 사부 퀼터에요? 까미오처럼 출전한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호환되는 MC가 있나요? 아 그럼 걘가? 걘... 킬러킨? 이름이 뭐였지? 폭탄 터뜨리네 걘인가요? 셀러리맨? 아 뭐 이렇게 호환되는 캐스트가 이래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해 전투 없어 전투? 이건 뭐야 오오 아... 어디 보자 하나만 살까? 돈도 많은데? 여기가 냉기를 조금 방화해준다 이상... 여성전용 크... 힘이 솟을 것 같다 어... 2부 이정 퀼터는 마찬가지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4부 캐릭터는 호환되는 거 없나요? 근데 사실 2부 캐릭터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독일인? 아 뭐야 이거 쓸모없는 거잖아 아... 그래 기념품 가게 치곤 양심적이긴 하네 인돈데 인돈도 바가지 씌우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 kleine 적당히 한 파퀴 돌죠 둘러 쳐서 이렇게 귀찮네 나 또 중거리야 얘네 또 다시 나 죽겠네 아 축심 뭐 그런거 뭐 중거리 기술 중에 좀 없어? 다 아 야야야야 중거리 강력기 그런거 없어? 너무 약하잖아. 마을 아러시 그냥 해 그나마 안 내 아 진짜 아 너무 아니 야 후 앞둘이면 한방이거든요? 아 앞둘이면 한방이거든요? 아 아 다이아몬드 C 26 난 경치 먹은거야 뭐야 재기 불능이야 마사지 한번 때려주고 전환치 SP 주사라도 매겨 뭐 어차피 얘는 쓸게 없으니까 근접인 애를 때리는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근접이 지금 아예 없거든 중거리밖에 없거든요 돌, 돌아볼 데도 없다 솔직히 이거 여기까지 왔으면은 아 아 심지어 거인도 중간이야 마치나 하자 마치나 하자 척지 마치 아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너무 초반부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 왜 이렇게 와야지 때려 야 29라고? 얘네가 센건가? 아니 뭐 이렇게 안달아 아 너무 약하잖아 아 뒤에 있는 놈 완전 죽었어 또 보? 스탠드 어택 아 내생에 죽기 전에 죽일 수 있어 제일 센 기술 뭐야 유성 파쇠 어 슈퍼 오라오라 이게 최대라고 써있죠?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가 센지 모르겠지만 아 됐다 480원 훌륭한 약? 훌륭한 약이 뭐야? 훌륭한 약 여기 있네 좋은 것 같다 내가 한번 먹어봐 아이씨 아 잠깐만 독치료 능력이 뭐더라 해독제 아 좋아요 회복 좀 해야겠다 식당 식당 가야돼 너무 헬인데 진짜 좋다로 갓뚤 해야되나? 갓뚤 거의 끝까지 쓰긴 하는 걸로 아는데 내가 알기로 앞둘이 디오전에서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은 힘들지 좋다로 키워야될 것 같은데 열심히 키워야겠는데 마땅히 마땅히 많이 줄 것 같은 적도 없고 유적으로 빨리 가야겠다 식당 가서 먹어요 아 애가 애매하게 찾는데 애가 애매하게 찾는데 이 정도면 했어 하 쟤 있던가 폴라레프 아 근데 마지막엔 왠지 조조랑 1대1로 싸울 것 같아서 불안하네 차도르 아 열심히 키워보자 근거리가 근거리가 한 명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없어 이건가 마오라러시 적중에 근거리가 있어야지 내가 이제 좀 화상에 좀 이제 맛좀 볼텐데 그렇지 유성파게 쓰라고요? 유성파게 쓰라고요? 무너졌냐? 아이씨 치료해 앞둘이 너무너무 사벽으로 됐어요 걔는 그냥 이제 싹 밀어버리는 애니까 걔 좀 가했고 유성러시요? 잠깐만요 유성파쇠 유성파쇠 이거요 왜 이렇게 애매한 것 같지? 왜 이렇게 애매한 것 같지? 네 일단 한번 긁어 조금 해 그렇지 조금 그냥 해 좋아 900에 300 경험치도 약간 애매하게 나와 불만이 많아 지금 두 마리 정도 잡으면 레벨업을 하네 한번 그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 SP 주사를 맞춰서 펌핑을 쭉 해주고요 내가 평타도 너무 약하고 잡아 봐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붉은 거 말고 쟤 한번 때려보자 유성파쇠 아 이게 범위가 그런가 보다 그렇네 불안한데 아니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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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없네 SP가 빨리 먹이자 아 배가 아파 벌써? 너무 허접한 거 아니 아 아 복통약 없냐 복통 치료도 있을텐데 그치 아 너 왜 이렇게 허접하냐 이게 한번 데려와볼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다 와서 데리고 와도 되잖아 그쵸? 이사기씨 가라하 아 같이 왔던 총 쏘은 애죠 야 이거 그러면은 내가 앞둘대신 안했으면 얘 안 나왔겠네 아 가라하시 데미지가 세거든요 코러스보다 셌던 걸로 기억을 해요 좋지 이런 애 한두명 있으면 얼마나 좋아 크 왠지 쿨하게 생길래 두 명이 꼈는데 내가 힐러 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다 잡죠? 버섯이네? 아이 개 아니야 아 버섯은 좀 그런데 후척검이나 때리자 마오라러시 이제는 뭐 자동입니다 가라하슨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취소해야되나? 아냐아냐 생각보다 약간 애매한데? 아냐아냐아냐 아 왜이렇게 아 어우 좋아 척지 좋아요 별로 안주네 왜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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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든 이제 투척검 좀비 범이라 던지는게 어디야 마오라러시 뭐지 어 그래 예쁘게 들어가네 그렇지 이래서 쎄는데 맞아 맞아 어 글쎄요 평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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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하 또 레벨업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나왔네 쯧 가라하 가자 가라하 뭐야 무엇이요? 무덤이요? 아 잠깐만 위로 올라가면 딱 봐도 그 냄새가 나죠? 아 이건 좀 아니죠 회복할데도 없는데 그래서 레벨업해 겸치 많이 주니까 어우 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얼마나 좋아 아무거나 마시는 마오라러시 바주카는 그냥 원거리고 뭐 이렇게 다 작살내는데 바주카 아 아 얘네 좋다 얘네가 밥이다 300 900 300원 이리와 그렇지 뭐야 뭐했어나 방금 마하오라러시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좋아 아 아 데미지 좀 받아 아 얼음 나이프? 조지 27 아마 압돌이 30이었을거에요 그때까지 쭉쭉 가야겠죠 압돌이 제일 쎈거 내가 용납이 안돼 중요한 역할도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좋더라면 맞추면 돼 그렇지 딜 좀 봐라 회복은 필요 없을거 같고 SP 주사 그렇지 좋은데 얘네가 좋네 갔다오면은 젠데이스를 하나? 내가 너무 약해서 강제로 레벨업을 해야되데 레벨업 잘하는 편이거든 성격상 아 뭐야 안살셨죠 어디 빠진거네요 그렇지 총 쏘니까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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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은 짱쎄다 가차 없는데? 아래 뭐있냐 이거 뭐냐 이거 어차피 가라하시 있기 때문에 가라하 총으로 쏘아 죽여 그렇지 가라하 그러.. 그렇지 좋아 꽤 많이 줘 여기다 없네요 올라가죠 복구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템으로 SP 관련된 휴대식량이 있지 나는 됐으 야 싸고 좋아 갔는데 뭐 스토리 진행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 이 맵을 나가야 진행이 될 겁니다 스토리가 나오면서 뭐가 있을까 가라하시 나온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있어 아 귀찮고만인가 좀비 마오라 러쉬 바주카만 맞으면 돼 그치 아 너무 애매하다 야 까버려 그렇지 정체가 뭘까? 보고 싶기도 하고 살짝 근데 가다 볼 것 같다 거인이야? 아 아 아 거인 센데 유성팟에 뭔가 말도 안 되겠어 이제는 뭐야 가라하니 너무 센 거 아니냐 난 왜 이렇게 약하냐 오가 뭐냐 오가 와우야 어디 보자 어머 어 야 반대쪽은 안 가도 되겠지 그치 공룡 좋아 맞으면 돼 어 맞고 맞고 야 너무 쎄 거기다 원걸이야 스탠드 필요 없어 총이 최고야 무슨 스탠드야 총 쏘면 저렇게 쎈데 다 부질없는 거야 보통 위에서 누르면은 한 번에 아래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거 신기하네요 화염 화염 저기 바주카 좀 살 수 있습니다 사서 좀 쟁여놔야겠다 그렇지 28 아직 아직 몰라 아직 새로운 스킬이 나와서 30 정도의 스킬이 나오면은 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얘가 만만해 아 애매하게 그렇게 들어가냐 안 푸도 다행이야 하아 템퍼런스 C 아 이건 좀 아니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저 돌멩이 설마 그 돌멩이냐 그분인가 좀 곤란해 그러면은 아 많이 곤란한데 이러면 참 바주카 바나만도 못한다 진짜 아 총이 짱이에요 가차 없자노 오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아 주첩검 유성 바다 파쇠 안색이 바뀌었다 가라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잡았냐 안 죽어 저렇게 죽여 형타밖에 없어 형타도 광역이야 심지어 야 센 것 봐 착한 아이야 휴대용 식량 그라치 맛있게 먹고 아아아 삐끗했어 삐끗했어 아 무너졌고 자세 아 봐줄까 진짜 가채없다 가채없어 다이너마이트 야 미쳤어 날아오는 총알을 막을 만큼 빠르 강력하지만 대포보단 약했다고 한다 야 미쳤어 판문도 다 필요 없겠는데 홍콩에서 둘을 급한 일본인이다 그저는 달라 그랬었나 내가 라이노 세라스 라이노 세라스 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아닌가 광역이야 광역이야 아 잠깐만 고 따위로 나오면 내가 곤란하지 저 투척검 중거리잖아 중거리로 때려야지 후레우가 딱 돼있네요 유성 파쇠로 후레우 대역해야지 뭐 잘 들어갔나 후레우 쟤도 총 쏘는데 어때 라이노 세라스를 마취시키자 그리고 후레우를 때리자 아 아 안되네 마취를 그럼 후레우를 한번 해볼까 어 그치 잠드는 건 저기 잠들면 안 되죠 마취제를 맞고 마비 걸려주는 거 아닙니까 아 잠드는 게 맞겠구나 아 세상 게임 내라서 내가 그래도 다음 타격은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자고 야 심장 마사지 심장 마사지 심장 심장 마사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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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 없나 응원 거 일단 하자 응원 거 하고 아 우성 파쇠하고 좋아 아니 그렇게 이렇게 처먹으면은 내가 아 아 확 확 확 화나네 진짜 숨어서 해보겠다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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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너 저기 SP 좀 해볼게 아 그치 이거 좀 너무 아 잠깐만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심장 마사지 심장 마사지 심장 마사지 심장 마사지 실패했다고 1,000원 치죠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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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히는 거에 파쇄해드리고 그렇지 1,500에 2,000원 신치세기 비약 특이한 게 들어왔네요 후레우 막시스 제기 블룸 라이노 세라스 어디 보자 자 신체이 뭐 아 여기 있구나 오 예 이거 내가 먹어야지 아 이 밖에 안 오르냐 아 내가 제일 약하니까 내가 먹겠습니다 주인공리도 하고 오 깔끔해 뭐야 왔군요 운명의 노예로는 스탠드 사이에 의한 테로주주기의 일원이죠 혼돈에 이끄는 것 어 오늘 갑자기 2인맨을 떴고 어떠니 가족을 잃고 어떠니 몇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음 음 음 저도 이런 식으로 얻지 않았나 제 아사기도 플레이어 캐릭터 아사기도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얻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치고는 딱히 타격이 본 게 없죠 아사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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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갑자기 벤 때리려고 그러는데 시간가속의 영향으로 시간축이 줄어든 패럴러월드 아 그건가 보네 그 에 앤리프 치 치프 치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아 아 범미래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정신 있냐 아 하노이 록스 카디건즈 좋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회복도 안 했어 이 미친 쓰레기게임아 아니 잠깐만 존나 황당하네 제 제 일단은 솔직히 회복을 안 했어도 어느정도 못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열심히 회복을 해보죠 이건 좀 아니잖아 딜 바뀌는 거 봤어요 방금 이거 내가 필요한 시점인데 어우야 질 좀 봐라 가라하시야 진정은 벌써 가라하시였어 아 일단 회복하구요 마하러시 위주로 쓰겠습니다 마하러시는 이제 날려버리는 게 있으니까 기록이가 있으니까 기록이 야 이제 리타이어 시키 뭐라고 해야되지 제압기가 있으니까 아 바주카에 믿고 이제 하죠 본체는 그럼 뭐야 아 이거 매겨야겠지 체력 어때 체력 여유있는 지금 매기자 가라하 매기고 제 생각에 가라하만 있으면 됩니다 저거 쓸 때는 날 위해 쓸 수 있게 아껴둬야겠어 가라하 있을 때 가라하한테 다 맡기고 조조나 이기같은 애랑 같이 팀이 됐을 때 그때 쓰겠습니다 둘이서 팀이 됐을 때 걔 둘이 들어오던가 잠깐만 뒤에 있네 제 뒤에 숨어있나 보다 아 저 말이 뭐야 뭐가 쓸 텐데요 뭐가 사람이야 뭐가 사람이야 안 보이는 건가 저는 일단은 둘 중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 하나의 록스 잡죠 우정 파쇄하고 아 저기 뒤에 사람이 있네 얘 말고 얘 말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 말고 뒤에 조그맣게 로브이브네 보이죠 두 분이 안 갔는데 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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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주카 막 두 개 중 이게 안 맞냐 아 아 이 새끼 이거 아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뭐 안녕하세요 럿새 럿새 한번 때려 버릴까 맞춰도 않는데 때려 맞겠죠 언젠가 맞겠지 뭐야 몰래 숨어서 회복했다고? 너의 존재는 이게 다다 프리즈를 생성했다고? 그렇지 바주카 그렇지 그라 자 체력 어때? 체력 괜찮지? 맥이고 야 아이템 잘 사놨네 나 그렇지 어 그렇지 야 그렇게 들어오면 좀 곤란하네 어둠이라고? 어차피 회복할 거니까 상관없고? 야 근접이 들어가네? 유성파색 안 들어가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진짜? 왜 이렇게 안 들어가네? 아 약 한 번 때려? 그냥 의사야 쟤 그냥 의사야 쟤 그런 거 없어 아 러시 때려 아 왜 이렇게 딜이 무슨 너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걔를 왜 때려 아 그냥 쟤를 그럼 제끼고 쟤가 뭐 스탠드 능력인가 보다 너는 이제 회복을 일단 때리고 완전 치료만큼은 끝내주네 민지 때리자 자 잘 생각하자 일단 딜을 넣어야 되거든요? 어 이건 아 저 딜 왜 저래? 그렇지 공중 공중 어 이거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저거라도 써 마을 없이 써 일단 외야를 다 제껴 버리자구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렇지 그죠 딜 센놈 갔죠 지금 얼어붙었구요 좋아 아이템으로 자의를 하고 계속 때려 어우 야이씨 검으로 쳤는데 세 마리가 다 맞아 무슨 만행이야 그렇지 해동 전원 완전 치료 마을 어시 아 그만소 어우 드럽게 안 맞아 진짜 앞돌 데리고 왔었어야 됐어 나는 독 좀 빼자 독 좀 빼자 아 어둠을 빼야겠구나 나보다 동료야 넌 필요가 없다 야 이거는 이거는 배경 어우 야이씨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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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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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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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에이 이게 뭐냐 다 피했어 아 잘 생각해보자 아 하여튼 막 쓰게 하는데 얘네들 왜 저렇게 잘 피하냐 갑자기 왜 저렇게 잘 피하냐 갑자기 그치 왜 꺼졌고 저렇게 계속 해보가면 답이 없어 내가 저는 해보가면 때리고요 마을 어시 때리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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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 가라암만은 안 돼 이게 순산 데미지가 한 30에서 70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 물리계통 사용하는 게 지금 제가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큰일내요 우선 파쇠라도 긁어라 민지한테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우선 파쇠 긁어 그냥 어 그냥 긁어 조금이라도 맞는 걸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저 몰래 회복하는 것 봐 몰래 회복했습니다 소리 들리면은 확 올라오는데 아 무너졌어 저 소 야 너무 왔고 회복하자 어우 야 야 너무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어? 아니 야 야 명중들 몇이야 30%야? 어 진정하자 빈지 때려 그냥 아 이마 젖어 자세? 죽은 것만 없으면은 어떻게든 어떻게든 그래 하이 이거라도 매겨 그냥 이거라도 매겨 그렇지 어둠 사라졌고요 야 아삭이 그만 때려 공결이라고? 따뜻하게 해줘 그럼 알아줘야 되냐? 수술 아삭이 자세 무너졌대 오우야 세상에 다행이다 어? 어? 야야야야 뒤에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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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0에 4710에 훌륭한 약 소생술 수술용 레이저 수술용 레이저요? 야 밧축화를 넘어선 미사일? 미사일이요? 이 정도까지일 줄이야 쟤는 무슨 스탠드 조직이 허필길 다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서 나와 함께 가자 아 잠깐만 진짜냐? 아 웃기지 마세요 절로 그럼 왜 내려간 거예요 아니 아니 잠깐만 잘 생각해보자 두번째 세이브 했거든요 내려가서 일로 내려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올라가는 게 맞는 거야? 난 왜 내려간 거야 그럼 그라치 얘까진 죽여야 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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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륙 레이저 강력한 손상 중거리 실화냐? 강력한 손상이라고? 힐러 주제에 강력한 오우야 왜 이렇게 쎄 전투일러야 전투일러 팔라딘 팔라딘 드디어 박합하는 거냐 레이저로 나왔습니다 스틸 스틸은 누구냐 스틸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라하시인가요 혹시? 가라하시 옆에 서있는데? 어 아닌데? 아 라디오예요 라디오 아 그런 존재가 있었구나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데 라디오 나만 아는 그 비밀 시크릿 아니었습니까? 빈즈 끼어 나왔네요 나도 그냥 거기 있을걸 그랬다 어 잠깐만 스토리 진행이었어? 어 라디오가 소리나면은 다 듣지 않았을까요? 바로 옆에 서있었는데 어 근데 그것보다 아 라디오가 스탠드라 그랬지 아 그럼 그렇겠네요 아 그것보다 나 그 2기 그거 못 봤는데 2기라 그러니까 좀 그 이벤트 못 봤는데 아 선풍기를 틀어야겠다 어휴 선풍기 또 틀네 웰리샤 벨링 도깨비 불스탠드가 자꾸 누군가의 생명을 빨아들려 그걸 멈출 수가 없어 운명의 힘이 그건 강하다는 거야 스탯이를 원래 세계로 돌려줘야 돼 아 아 스트리가 아 운명을 뺏어왔어 아이고 그랬구만 엘리 엘리먼트 오브 프리덤 생명의 불꽃을 모으는 능력 음 음 벨링 으 어 인체에 죽은 자의 기억을 복사해 시체를 생전에 인간으로 변화시켜 살리는 능력 오 야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억을 복사에 실을 살리는 거면은 조나단도 살릴 수 있겠네 아 근데 기억이 있어야 되겠구나 시간가석이 만드는 환영에서 벗어나는 거야 디올 쏘트린다면 운명을 결정짓는 아 나무 그에게 달렸어 7명째 아 힐러한테 너무 책임이 막강하다 레이저 빔이 있긴 하지만 아 레이저 빔이어도 최대 데미지 만큼 아닌 걸로 알고 240만이었나 최대가 아라비아 숫자야 헷갈리네 눈동자를 베이지 않은 모양이라 상처로 곧 나올 수 있었나봐 난 중학교 동급생에게 야구공으로 안구가 엉망으로 찌부려졌었는데 하루만에 나왔었어 안구 속에 수분이 나왔던 것 뿐이었나봐 며칠만 지나면 붕대를 풀 수 있어도 곧 뒤따라 갈게 무리하지 말게나 각 효인 제대로 완치될 때까지 안정을 취하게 폴라레프 에서 에드 푸를 통해 룩소루로 가던 거야 이집트는 고대 나일강 경계로 해가 지는 쪽으로 죽은 자를 장사시했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마을이 나일강 동쪽에 모여있어요 음... 이집트 설명하지 마요 아 정말 길어지잖아 아 그거네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녀석이거든요 아누비스 아닙니까? 아누비스? 난 얜 멋있어서 기억합니다 얘가 제일 멋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 간지나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인도 쪽 사람들이 칼 들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샵으로 가던 것 들면은 날입한지 얼마 못봤는다 칼을 주워서 열기 위해, 뽑기 위해서 열심히 만지고 있는 거죠 칼라 틈새도 안 보였는데 굉장한 칼이야 굉장한 걸 주웠다 칼이 예쁘다고 일본 칼이라 그러지 않을텐데 대머리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대머리의 머리 한눈 남았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 아누비스 신의 카드 명부의 신 묘지의 수호신을 암시하는 카드의 스탠드 나의 본체가 되는 거야 달인이 되었다 맞아 얘가 되게 약간 느낌 있지 않나요 되게 세 보이지 않나요 얼굴부터 딱 해서 칼이터가 마음에 들어요 손은 아무렇지도 아는데 조스타를 죽여라 폴라레프를 베어버려라 아사기를 토막내라 나는 왜 나는 왜 아니 보통 순서상이면 조셉이나 압돌 아닙니까 난 왜 힐러인데 힐러라 그런가 폴라레프 녀석은 작업걸로 갔다 못 말린 녀석이구만 이렇게 또 힐러를 괴롭힌다 이거지 아니 이렇게 시작돼 버렸네 그럼 앞에 있는 아 왜 바뀌었네 아이씨 뭐야 되는 거야 이거 10개 사자 그럼 아 너무 비싸다 근데 5개만 사자 아 수상한 의사인데 이벤트가 점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네요 빨리 한번 내려보자 아 좋다로 레벨 몇이었지 28이었나요 앞둘 데려갈까 조셉 이기 데려갈까 아 나 레이저 있을게 이기 데려가자 아냐아냐 커피껌 필요하잖아 아 안 데려가 시사하게 어디서 커피껌을 가져가려고 그래 주인공 데려가자 29야 야 그만 데려가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데려가고요 난 레벨 몇이야 나 이제 30이야 왜 앞둘이랑 똑같이 컸는데 그 많은 여행을 했는데 안 마셔 체력도 체력도 많아도 없어 레벨이 내가 더 높은데 좋다로 보다 개찐따야 가라 좀 데려오자 위부터 갈까요 원래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부터 가야지 많이 편한 법이거든요 아줌마 따라오는 것 봐라 얘가 제일 위협군요 아저씨 아 그 아저씨 얘기하나 보구나 착하였나 착한가 치카었나 착한가 치카었나 아빠 친구 사람이냐 오우 야 얘네 프리즈야 아 나 근데 레이저로서 딱히 필요는 없는데 때려볼까 레이저 마오라 러쉬 차차차 아 뭐야 중거리 한정으로 들어가나 보다 아 실망인데 30분 찍어야지 되겠지 스킬도 새로 생길 것 같고 그쵸? 맵이 좀 작네요 아래쪽이 좀 긴가 왜이렇게 빠르냐 저 아저씨 그냥 작네 내 취향대로 한바퀴 돌면서 오겠습니다 마셔요 SP 회복 오우 야 체력은 안 올려 쇼킹 블루? 값이 뭐야 레이저 유성파세 아 레이저 유성파세 아 뭐 잘 피해 레이저 슈퍼우라 오 얘 왜이렇게 세냐 어 레이저 근거리인데 나보다 세면 어떡해 난 중거리 기술인데 상당히 중거리고 센 센들 생수 오 300원이나 준다 아니 세상에 이거 이 녀석이었어 그냥 상자만 보이면 다이에요 가자 날려버려 오 야 데미지 오 어둠 속에 가두었다 좋고요 상태상도 있어 이미 어둠 속에 있어 쟤는 아 캐치워 그라치 크으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어 전원치료 어 나 나 술좀 마시자 600원 얻었으니까 두 번 정도는 마셔도 문제 없을거 같네요 아 야 한 번 더 이 정도로는 안돼 그치 아 뭐야 지금 의자도냐 안 통해 수술용 레이저 그치 뭐야 아 테이블이었어 아 야 야 야 라디오지 아 진짜 그만해 잘 만들었냐 야 야 어둠 속에 가뒀는데 시방 지금 시방 지금 시방 지금 어우 야 죽는거 아니냐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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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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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죽여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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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어 없는데 없는데 이제 숭 없네 아니 이런 경험치도 별로 안주는게 왜 이렇게 덤벼 척지 한번 찍어봐 척지 괜찮네 2디야, 체력? 척지 척지, 오케이 척지 좋은데 척지가 좋게 느껴져 아... 아이템 써야겠지? 밖에서 먹는 음식이 약간 싸게 먹히는데 스피드 3포인트 올린다 스피드 3포인트 그렇지 템 창고 정리 너냐? 누구야, 그럼? 바니걸이야? 척지 척지 레이저 아, 얘 척지 정도밖에 안 들어가냐 그래도 교체 다는가? 그렇지 아, 난수가 너무 심해 전력 오라오라 러쉬 뭐지 또 아니냐? 아, 그만 비벼 아잇! 아잇! 자, 세무나 피했구요 진작 이래야지 임팩트가 너무 길단 말이야 했구요 마치 신적이 되어야지 임팩트가 너무 길단 말이야 귀찮아 좀 먹어 어니 c 테이블도 다 덤빌거 아냐 너잖아 너 왜 아닌 척이야 아 그래요? 다른 곳에 숨을 수 있다고요? 가보죠 그럼 쟤 말하는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뭐니 범인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회해 거리니까 뭐야 뭐야 어 누구냐 바니걸 아 바니걸 바니걸도 이상했어 마리스카 너희들 같은 미기한 원숭이가 자기소개를 할 줄 아는 상냥한 바니걸이지 음 음 아 깜짝 놀란 상태만 동료와 함께 싸운다 당연히 동료지 물론 얼굴 갖다 댔냐 지금? 빚을텐데 그럼 마라스카 전력 오라오라 야 볼까? 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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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웃기지마 이게 뭐야 아니 야 하 아니 좋더라고 문제가 아니라 야사기가 한 번에 누워버렸잖아 아이씨 이게 희전판이 너 어디서부터 여기 아 입구에서 걸리면은 그거구나 아이씨 아사기가 달면 안 돼 그치 아사기가 지금 너무 달았는데 아사기를 이제 풀로 만들어주자 아이 너도 이거 해 아 아사기 쟤 어차피 이제 도종으로 갈 거 아냐 4일만에 그럼 유선 석출 잡고 니가 그렇지 아직 안 잡혔고 아아사기 그만 때리라고 그렇지 그치 입구 걸 잡은 시점에서 이제 이벤트가 나와 나오고 아 좋아 좋아 어 일단은 자론치리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잔렉러쉬 그렇지 야 너무 이거 조타로를 오오오 오 왜 빈산진 모르겠지만 풀어줘 아 야 아 살았냐 조타로? 야 이게 애매하다 그렇지 우여 그렇지 빈사고 나발이고 그냥 다 때려눕혀 어 이거 아니야 계산이랑 약간 달라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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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서 비싼거 어디서 비싼거 비싼거 서로서로서로서로서로 서로서로 조금 더 조금 더 밖에 안드네 전원치료 전원치료 전력 여기서 레벨 40을 찍어서 했다구요? 그런 그러니까 잔몸만 40을 찍어서 계속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귀찮은 짓을 척자 한번 때려? 그래 아 야 야야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그래도 한번 잘 넘겼어 아 넘긴거 맞어? 무기 무기 그렇지 후출 멎었구요 어 아 진짜 데미지 무슨 어 어 4천에 4500 4천에 4500 아 롸타이어 리타이어! 쇼킹블루! 사라져 건방인 녀석 밥 좀 먹고 싶은데 밥 좀 주세요 이 새끼들이... 밥 좀 주세요! 선물 말고 밥 주세요!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건 좀 아니지! 저격병이라니! 어디서... 쟤 뭐야 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여이여이! 아... 여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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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 여어이... 야아이 아우 야아이 왜 나 없어졌어? 아 이게 다야 맵이? 아 조금 조금 쪼맨한데 아 뭐야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좀 더 랩업 좀 하죠 뭐야 만취야? 야아 그게 닿으면 안되지 야 30레벨 기술인데 60짜리 기술인데 아 중거리였어 처음에? 아 그래도 저거보다 많이 달아내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양심물이가 있으면 자프작기 때려 아 다이아몬드 C 다이아몬드 C 다이아몬드 C 다이아몬드 C 야아 그래서 이정도면 했어 어 돈 많아 사자 수상의사 어딨어 내놔 내놔 20개 내놔 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산다 근데 레벨 너무 높으면 내 생각에는 약간 그럴 거 같아요 너무 쉬워질 거 같고 압돌이 전에 한참 전에 30이었잖아요 멤버를 계속 박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찍어두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적당히 한 30 정도 선이면은 맞춰줄 거 같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주인공이니까 30 이상으로 요리사 어디갔냐 정치가 뭔데 저러냐 쟤 야 아 너 걔네 그 맛있는 요리 만드는 애네 어 그래 야야야야야야야 포장해줘 포장 포장 요리 잘 만드는 애 아닙니까 쟤 별거 다 압니다 저거 오라오라오라 아 아씨 수준 데미지 아 난수 수준 진짜 야 수준 아니지 그렇지 렛 렛 렛 렛 렛렛렛렛렛 그치 파문 와인 30일 이 정도면 충분한 자식 되나 뭐야 아 좀 꺼져 김화병원 뭐시 길바닥에 다 놀려있어 말이 말로 뒤지겠다 야 포장한다 포장한다 그치 80이라고? 야 아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 야 하 하 씨받 이럴거면 진작에 이씨 잠깐만 야야야야 일단 사 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진짜 아 어우야 진짜 너무 열받는거 아닙니까 이거 야 덤벼 다 덤벼 더 사갈거야 그래서 사실 저것만 있어도 충분히 다 깨 어 있어 수차감 때려 야 만전 회복을 주면 어떻게 500원 해 내가 800원 주고 SP 오버드라이브보다 조금 더 회복되는거 샀는데 잔뜩 21개 샀는데 800원 주고 사자마자 저기 나오면 어떡해 쟨지 몰랐지 나 중간 포스인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아 척지 뭐 척지 그렇지 아 아 아우씨 욕을 보냈네 너도 내가 좋을줄 알았어 압두르 너하고 폴라데프다 폴라데프 어딨어 얘 너 회복돼있냐 돼있네 덤벼 돈 모아서 산다 너 있을 때 산다 아 내 생각엔 얘는 이제 할 필요 없어 방어내 뭐였냐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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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그렇지 야 얼마나 달콤해 중거리에서 150이라니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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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거 얼마나 좋아 거의 다 한방 것이야 거의 개꿀이야 많아도 320이나 있어 너무 좋아 야 미쳤어 압둘이 주인공이야 역시 흑형이야 좋다로 쓰레기 새끼 스페이셜 아야 왜 묻고 난리야 묻혀도 139야 어디서 지금 간단한 치료 스페이셜 그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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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쓰 감동 그 자체 아닙니까 아당 32 32대로 쓰레기야 얘는 얘 어디갔어 아이천 팔고 도로 살까 파는게 되나 식당에서 안 되잖아 가자 꽤 예전부터 고향이었습니다 안그래도 압둘이 고향이라고 설명을 계속하는 바람에 미치는 줄 알았죠 아야 근접이라고 아 근접은 조금 거시기한데 스페이셜 야 30... 78 달았다고? 어휴 야 그라치 레벨업 하지마 이대로 가자 우리 우리 사이에 무슨 레벨업이야 축축 가자 축축가 가자 포장해 가야 되는데 어디갔어 얘 어디갔어 스페이셜 스페이셜 아아아 뭐했니 어 잘했네 그래 아 3개 더 가져가면 딱일 것 같은데 야 덤벼 그렇지 자동 추적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추적을 해서 다 없애버려야지 스페이셜 너무 좋잖아 스페이셜 스페이셜 좋잖아 스페이셜 크라치 야 너무 좋잖아 내가 또 하겠는데 이거다 그만하자 바라스가 안 맞는다 야 소녀 또렷 또렷 아 아 부증도 되떠어 아아 너무 아깝다 왜 난 개똥템을 16,000이나 주고 산거냐 면백하게 하위호환인데 이거 뭔 짓을 한 거야 저걸 샀어야지 병신인가 아아 아아 부쩔 거야 저거 아 이거 근접 때리는 게 날라나 원거리 데미지 있지 않냐 와아 40이야? 야 근데 데미지는 별로다 200정도 됐나보네 200정도 됐나보네 체력 나도 31 됐다 폴라레브 어딨니? 아이 그만 나와 폴라레브 어딨냐 폴라레브 보이질 않는다 폴라레브 폴라레브 아 폴라레브 맞다 갔지 이 스토리에서 폴라레브랑 개랑 싸우지 그래서 갔나보다 사기꾼 새끼 저거 야 환불해 환불해 이 새끼야 수상할만 했어 얘를 내 옆에 놔서 나는 얘를 쓰라는 줄 알았어 수상하다고 그래서 움찔해서 안 샀거든 처음에 근데 정답이었어 안 산게 아이 밥 없어서 먹지도 못하잖아 고샤리 할아버지도 랩 좀 해줘야되나? 아니 필요없어 아 다 근접이라고? 아 그럼 또 살짝 아깝잖아 좋다고 경험치 먹여줄걸 그렇지 얼마나 달콤합니까 300원 받아가구요 아 경험치 상하니 얘보다 훨씬 넘는 32보다 31보다 그럼 가자 할아버지 너도 있네 야 졸음칸 파는건 좀 거시기하지 아 저거 사야돼 에이 어디있어 이거 50개 팔고 그래 비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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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비싼거 아 내가 이 값주고 팔아야된다고? 팔어 이씨 팔어 그냥 와 전체 80이야 이건 좋네 훌륭한 약 살점에 달려들 HP를 흡수한다 이게 뭐야 아 이런걸 누가 만들었어 이씨 십가 독회복 필요없는데 조금 회복 꺼져 야아 빨간약 뭐야 됐어 됐어 빨리 사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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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야 다 팔고왔어 빨리 내놔 빨리 내놔 어디있어 야 이게 어디갔어요 설마 뭐 샀는데 없는거 아니지 다 샀는데 이제 없는거 내가 용서 못해 어 뭐야 아아아아 구걸하는 애 아니야 땅에서? 앗살롬 알레이쿰 인사한다 압살롬 알레이쿰 압살롬 알레이쿰 앗살롬 알레이쿰 좋아 빗나가지도 않아 드럽게 좋아 개사기야 에집트 아 그래요? 나는 근데 요리사를 찾지 않으면 못 본 겁니다 요리사는 어딨어 찾아서 전부 사고 말 것이야 아 잠깐만 이렇게 골고 때리면 내가 뭐가 되니 그라치 그라치 아뇨 저는 그거 해야 됩니다 요리사 찾아야 돼요 요리사 없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요리사는 살라고 아이소 다 팔았는데 뭘 갑니까 빨리 찾아야 돼요 아야 아야 요리사 어딨어 돈 갖고 튄거냐 설마 먹어보니까 가짜고 그런 거 아니지? 디버프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잠깐만요 하나 외교보자 야 이거 이거 필드에서 먹는 거야? 전투에서 먹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식사지 아야 이미 늦었습니다 그럼 너한테 사야 되네 아 도로 사야 되냐 너한테 또? 대시 안 해주냐? 한번 샀는데나? 아우 씨X 아우 씨X 아아 잠깐 최적화를 좀 하자 파문 뭐 파문 뭐를 팔고 아씨 50원이라고? 아 600원 안 내줘 파문 와인 그래 전원을 회복시킨다? 이건 계속 휴가 잠깐만요 이게 다야? 아 안 써 와우 파묵 써야겠다 저 괜히 많이 살았다 아 우리 어디 갔어 진짜로 이 새끼 어디 갔어 차가 갔어 아 사기템인 줄 알았지 그냥 어디 가서 해 어떻게 오늘 이렇게 개똥을 싸냐 한번 먹어봤어야 됐는데 그럼 나 알았을 텐데 밥은 콜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꺼져 권총이라고? 꺼지고 생수 아 생수는 아니 필요 없어 아이템 너무 많으니까 굳이 다 챙겨갈 필요는 없고 나 그럼 뭐였지? 50원 이거 뭐야 50원? 어 꺼져 50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고철? 꺼져 멀미약 못 판다고 그랬지? 무기만두 휴대식량 휴대식량 가져가야 되지 휴대식량만 있으면 솔직히 다 되잖아 맨 가는 건 어 겉보다 걔 어디 갔냐 야 빨리 나와봐 휴대식량 있으니까 애초에 필요가 없다 저거 솔직히 500짜리 아 그만 나와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무너졌다고? 야야야야야야 무너졌다고? 예야야야 아 참 무시무시하네 무시무시해 어디가서 진짜 없는데 장사하는 애 진짜 없어 일단 식사 한번 하고 아 아 솔직히 필요 없는데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은 휴대식량이 많으니까 사가자 그래도 내가 투자한 시간이 아깝다 사가자 레벨업 한번 더 할 수 있네 둘 다 할 수 있네 이리와 그래 그라치 그라치 왜 이렇게 세졌어? 근접이라 그런가? 아사기 압둘 아 갈까? 아 많이 레벨 레벨은 많이 했다 의도치 않게 많이 했다 가자 어디서 집합하라 했냐 차 앞에 집합한 뒤 폴레를 펼치러 가자 아 좋아요 차 앞에 어디 있어 아 이거구나 출발 그냥 과감한 걸 사람 만들 싸움을 걸다니 스트레이트하게 싸움을 걸어온 녀석은 오랜만이야 서나이다오 그런 놈 없는 줄 알았는데 이름을 대라 이름은 차카 명부의 신 아르비스를 암시하는 스탠드 장피에르 폴라레프 니 목숨을 받아가겠다 아우 우리 혈암약 먹었나? 먹었겠지? 변신했어 뭔가 변했어 초짜야 뭔가 이상해 아 좀 대체하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바로 기술 써버리면 어떡해 자존심이 있을 텐데 달인의 자존심이 칼질 좀 서로 하다가 이제 좀 어? 아 했겠지 했는데 내가 모르는 거겠지 뭐 실버 체리어 아 레벨업 안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큰일 났네 얘는 가기가 좋아서 제가 일부러 안 시켜도 어차피 내가 언제 찝어서 시키게 찝어서 내버려 뒀는데 하필 지금 만났네 아 폴라레프도 생각이라는 걸 하는군요 폴라레프는 생각을 했다 기둥 위로 갔다 이건 어때? 땅을 파고 올라올 거냐 땅을 파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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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는 게 다가 아니야 기둥 자체도 뵐 수 있다고 역시 생각을 괜히 했구나 아 실버 체리어 시 칼칩을 발사 기둥에 튕겨나간 칼침이 치카의 목을 깨뚫었다 야 진짜 비열하지 않습니까? 아 솔직히 님도 생각해봐 기둥 뚫고 가는 건 검술이잖아 칼로 했으니까 근데 얘는 칼 나를 뜯어가지고 던진 거 아닙니까? 사람 새끼입니까? 1대1로 싸우면서 뭐라고 했어 방금 이렇게 사나이답게 스트레이트하게 덤빈 녀석은 오랜만이군 지는 칼 뜯어서 던질 거면서 어따 대고 지금 구객 야아 조타로에게도 말하는 히든카다 이 칼침을 날리는 건 탄자로밖에 없으니까 피하면 칼이 없으니까 정말 위험할 때밖에 못 쓰지만 야아 세상 세상 맙소사 칼집에 들어갔잖아 자칼이 잘 보니까 엄청 아름다운 걸 야 어떡 칼도 뜯어가지고 던져 칼날 솔직히 칼날 뽑아서 던지는 거랑 뒷주머니에서 권총꼬리를 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거 정도가 있잖아 칼 싸우마다가 칼날을 던져버리는 게 어디 있어 어 칼날이 길어져서 잘 지면 몰라도 힘쩍 쏘면 해소도 안돼 거미 달인 데다가 물체를 통과해서 물건을 뵈는 스탠드 샀어 강적이었어 저는 잠시만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아까 물 마셨다가 물을 흘렸는데 좀 찝찝하네요 감사합니다 11번째 11번째 4번째 3번째 아이고 치즈먹고싶다 폴라레퍼 어떡하냐 쟤 멍청해서 아이고 서장합시다 마요 드럽게 많이 할 것 같네요 에드포에 도착했다 22일째 근데 얘 조타로는 엄마 언제 죽는다 그랬죠 50일에 죽는다 그랬는데 30일에 죽는다 그랬는데 기억이 안나네 머리가 자라는지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나도 데려갔어? 니칼 저쪽에 놨죠 매끈마끈하게 해줘 흠흠흠흠흠 자는거요? 아무 말도 안하지만 역시 피곤한가? 하.. 어떻게 둘다 자냐? 이거 좀 묶어뒀구만 나다니 얼가나 아누비스 씨를 암시하는 스탠드다 칼 자체가 스탠드 카원부부 이 녀석도 어떻게 된거에요 스타플레티나는 맨주먹이라서 날붙인 녀석과 싸우는 건 너무 위험해 본체가 아니라 저중당하고 있어 칼 S가 나타났다 생각이 추가됐다 아 혼자 생각이나 해 뒤에 두 명이 있지만 생각이나 해 아 뭐야 왜 스킵돼 아 뭐야 생각 잘 좀 정리해봐 얘가 싸이어인처럼 점점 세지지 않나요? 싸우다보면은 그쪽으로 기억하거든요 강해지고 있어 휴될때마다 강해져 그라치 테이블을 보장으로 감쌌다 음 받아랏 날아온 칼침을 쳐냈다 또 비열하게 칼침 쏘다가 털리는 거냐? 야 근데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냐 양심 있어야지 그냥 맞아 죽지 오랜만에 등장한 계략과 술복 쓰지않은 정통파 정통파 스탠드다 하지만 그 움직임 지금 그걸로 기억했다 빨리 싸우자고 자장 3대 1이야 생각 또 없냐? 조타로가 생각하면 좀 다르겠지 난 방어할테니까 생각해 좋은 생각이야 그래 칼날 잡기 생각을 했는데 칼날을 잡았어요 강함은 스피드와 정확함 뿐만이 아니라 냉정한 판단적 때문이었나 칼날이 조타로가 나의 능력을 기억했어 이제 우린 못 이길지도 몰라 날강 바닥에 당기지 마 견과리 칼을 억지로 잡아당기자 폴라레포가 손잡이를 잡은 채로 칼을 뽑아버렸다 저 눈매 요도의 술법에 걸린건가 요도가 그걸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아시죠 뱀을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그 님들 주니어를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아마 요괴공 그런거겠죠 몰라요 저도 칼이 견과를 100개월의 견과를 1000개월에 피해버렸다 폴라레포를 치면 되는거 아니냐 실버 첼리어과는 빠져가며 싸운 상대가 아니야 이긴다 해도 죽이게 돼버린다 내가 있잖아 죽여 그냥 해보실 수 있다니까 소생시켜준다고 소생 하페베 조건 저는 제기불렁 생각 형 니가 생각한다는거 아니야 내가 마취할테니까 생각해 그럼 되겠네 완벽한 완벽한 바디플레이 생각이나 해 마취 로투설토로지 같은 분으로 계속 찍으면 언제가 맞지 않을까 하는 그 부질없는 희망 내가 하고 있거든요 범위 움직임을 읽을 수가 없고 칼나잡기 뿐이다 마취를 계속 걸려보면 언제가 될 거에요 확률 제로가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잡기도 전에 빨리 스타프레시나가 박치기로 깨트렸다 칼을 박치기로 깨 티타늄 대가리야? 하지만 그것도 기억했다 꼭 당해야 기억을 해 무서운 스피드와 파워 지금까지 많았던 스탠들 중에서 최고의 스피드야 다른 방법이 없을까? 칼만 떨어뜨린다면 폴라레프는 살 수 있어 우리가 헤알리는 그것뿐이야 폴라레프가 칼을 손에 놓게 된다면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군 너의 우른 생각이야 물러 물러 뭐야 이도류 오 오오옿 하나는 자검이고 하나는 독검이네 독검이 아니고 독검인가? 싸버리면은 나도 모르겠다 생각 있겠죠? 생각 당연히 해야지 생각이라도 하고 살아야지 쟤가 드냐? 본체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생각 생각 아르비스의 칼이 조타로에 배를 찔렀다 이들 밀어넣어주마 물론이지 스타플라티나의 주먹이 아르비스의 칼을 옆으로 내리쳤다 찔린 상태에서 계속 밀며 죽는다고 했잖아 멈춰있으니까 노력이 쉬워진다고 아 잡았냐? 강적이었어 내가 한게 없어 생각만 했어 얘가 난 심지어 생각도 안 했어 나는 그냥 서 있었어 치료 그래 치료라도 해 그래 왜 야 너무 쓸모없다 진짜 아 아 아 아 기억했다 본체는 500년 전 이 칼을 만든 도검장 그 스탠드만이 살아있지 아 본체가 없는 스탠드 더월드 너무나도 강해서 나로선 대적할 수 없는 스탠드 그래 충성을 맹세했다 내놈을 절대로 죽여버리겠다 발을 잃고 넘어졌다 발을 잃고 넘어졌다 그 안에서 아누비스 신은 기다리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생각하는 걸 그만뒀다고 합니다 리타이어 두 명밖에 해치우지 못했어 이런 녀석이 아직 일곱 명이나 있는 건가 앞으로 가서 경기하지 않는 위험마다 어떻게 길을 서두르도록 하자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아 이러면 내가 약간 재미가 재미란다 미묘해지는데 포란에프 데려가죠 이제 레벨업 예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 25밖에 안 돼? 개찐따였네 복수자야? 아니 회복 좀 시키고 올걸 됐다 가자 어 새로운 맵이네 저 다음에 이어서 가죠 다음에서 가는 걸로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만 뿅